대뇌피질 뉴런 세포의 구리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침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침해 조기 진단은 물론 정확한 생태 정보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규석 기자입니다. 실험용 주요의 대뇌피질 뉴런 세포에 나노 탐침을 주입하자 세포 안에 존재하는 구리이온의 농도가 실시간으로 모니터에 표시됩니다. 대뇌피질 뉴런 세포에 있는 세포 내의 구리이온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구리이온과 반응하는 나노 탐침이 뉴런 세포와 광학신호를 주고받으며 이온 농도를 정확히 측정해줍니다. 세포 내 구리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 기술로 침해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고 아연과 철, 티타늄 등 다른 금속이온 농도까지 함께 측정할 경우 상세한 생태 정보 모니터링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유존자 조작을 해야 세포 내 이온 농도를 검출할 수 있었고 그것도 칼슘 이온 농도 분석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고 원리부터 전부 존재하는 금속이온의 농도를 최초로 정량 분석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금속이온의 양을 측정하는 세포 내시경 기술은 재료 분야 권위지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지를 통해 발표됐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